뷰캐넌의 아내는 남편의 삼성 잔류를 간절히 원하지만 뷰캐넌은 메이저 오퍼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쉽게 남을 수 없다는 모습인데요. 삼성 이종열 단장 역시 그동안 잘해온 것은 인정하지만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이기에 단연 계약은 힘들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의견 차이가 아직은 꽤 많이 나는 상황이다. 삼성 라이온즈와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의 재계약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뷰캐넌은 올해까지 삼성에서만 4번의 시즌을 뛴 장수 웨인 선수입니다. 2019시즌부터 LG 트윈스에서 뛰고 있는 케이시 켈리에 이어 최장기인데요. 켈리는 LG와 150만 달러 계약금 40만 연봉 80만 인센티브 30만에 재계약을 마쳤고, 삼성의 다른 외국인 선수들도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야수 데이비드 매키논과 100만 달러, 우한투수 코너 시볼드와 100만 달러에 각각 사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뷰캐넌과의 재계약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삼성은 정규 시즌이 끝난 직후부터 뷰캐넌과 재계약 방침을 확정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정규 시즌이 끝난 후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단연 계약이나 이런 조건에 있어서 조금 간극이 있다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저희가 11월부터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좁혀져야 하는데, 많이 좁혀지지는 않았다 단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진 않을 것 같다고 현재 상태를 전했습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들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뷰캐넌 측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뷰캐넌의 에이전트는 메이저리그 구단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메이저 오퍼가 만족스러운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뷰캐넌 역시 삼성 잔류에 조금 더 뜻을 두고 있고, 삼성도 뷰캐넌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난항인 상황인데요. 삼성 구단은 당연히 뷰캐넌에게 최고 대우를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BO 리그 최초의 공식 외국인 선수 단연 계약도 생각이 있고, 2024 시즌 리그 최고 대우를 해줄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큰 의미이며 공식적으로 단연 계약 체결을 발표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리그 최초 1호 기록에 뷰캐넌의 이름이 쓰이게끔 삼성도 성의를 충분히 보이겠다는 의지인데요. 또 2024 시즌 리그 최고 대우면 켈리와 쿠에바스, KT, 에레디아, SSG, 알칸타라 두산이 재계약하면서 받은 인센티브 포함, 150만 달러 이상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리하다. 이제 재계약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뷰캐넌에게 달려있는데요. 삼성 구단은 최상, 최고의 대우를 약속한 채 뷰캐넌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뷰캐넌은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어떻게든 올리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메이저리그에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충분히 대우를 생각하고 있는 만큼 뷰캐넌의 입장이 하루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